여러분 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가 먼저 큰절을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큰절 같은 인사 공손한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19년이 되었는데요 2018년까지 저를 많이 사랑해주시고 또 아껴주시고 응원해주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00만 유튜버와 관련된 이야기는 제가 골드 버튼을 받으면 그때 또 이어서 하도록 하고요 알아보니까 100만 구독자를 달성하고 3주가 지나야 골드 버튼을 신청할 수 있는 이메일을 보내준다고 하네요 그러면 2월쯤에 제가 또 골드 버튼을 들고 여러분들과 인사를 나눌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때까지 좀 기다려주세요 지금 2019년이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즐겁고 재밌고 좋은 영상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것저것 장비를 많이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그 장비들을 가지고 세팅을 새로 해보고 이런저런 시행착오를 겪느라고 요즘 영상이 쪼금 업로드가 띄엄띄엄 되고 있어요 먼저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요 기다려주시는 만큼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운이 겨울방학이 끝났기 때문에 하하하하 좀 더 이렇게 집중해서 영상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운이가 겨울방학인 때에도 여운이랑 함께 이런저런 추억을 만들면서 또 미분일기를 올릴 영상들을 많이 찍어놨으니까요 기대해주세요 아셨죠? 다시 한번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19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자주 찾아뵙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2019년에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황 불 불 켜까요 여보? 불 아 백만 축하합니다 이렇게 해볼까요 아빠가 아빠 친구들이 백만명 생겼대 시작 백만 축하합니다 백만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빠 아빠 생일만 축하합니다 하나 둘 셋 축하해요 여보 고마워요 축하해요 아빠 동현아 잘 먹을게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한통 고맙습니다 다음에 삼촌 만나서 예쁘게 인사할거야 응 그래 여기 안에 깎아 보이는 거 한입 먹었어요 축하해요 축하해요 아빠 응 고마워요 네 연적 다먹어 다음날 고마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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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